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한 북한이 오랜만에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 없이 미국 쪽에서 이 회담에 제동을 걸려놓은 움직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은 직설적으로 김정은의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으면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김정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김정은의 신년사는 뻔한 것이 아니냐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는 술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게 바로 한반도 전문 부서입니다 어제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 관객께서는 의미가 없다 딱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보도를 나오면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평창올림픽 참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군사 긴장 완화라든지 이산가족 성봉 쪽으로 의제를 확대시키려는 의도인데 오히려 북한이 평창올림픽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설마 그러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이 맨정신이고 우리 쪽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핵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다룰 수도 없죠 군사 문제를 다룰 수도 없습니다 이산가족 성봉은 입한국에 그걸 하다가는 북한 지역에 한국 사람들을 인질로 보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곤혹스럽게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회담을 하면 나온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출신인 김명철이가 이게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대남 사업을 당 차원에서 총괄하는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이자는 정찰총국장 시절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 2015년 DMZ의 목함 지뢰 도발 그리고 2014년 11월 미국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 등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충봉처럼 일하던 친구가 리성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회담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안함 폭침을 지휘한 자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지휘한 자 즉, 전쟁 범죄를 일으킨 자 그리고 테러, 테러리스트 수괴 수괴는 안 되겠죠 중간 보수쯤 되겠죠 수괴는 김정은이니까 그 자와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 행사를 논의한다 테러리스트와 평화 행사를 논의한다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김명철에 대해서는 말이죠 김명철은 미국이 2010년 2010년에 미국이 김명철과 정찰총국과 당시에 김정일의 비잠 창구이기도 한 당 39호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2016년 3월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김명철을 한국의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제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금융거래라든지 그게 미국이나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김명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를 상대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원칙이라는 평화 행사를 논의할 수 있느냐 하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중대한 원칙이 하나 저촉되는 게 있습니다 천안한 폭침 사건입니다 천안한 폭침 사건으로 46명이 한국 해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습 과정에서 한주호준이라는 아주 의로운 분이 심해잠수를 하다가 심해잠수는 아니지만 조금 깊은 데 들어갔다가 잠수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구조하던 또 다른 배가 또 침몰해가지고 한 10명 돌아가셔가지고 직관적으로 한 56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 안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니까 국제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이 상거리 여선이 그 근방을 막 훑다가 폭침에 사용된 북한의 의뢰 파편을 발견해서 건조 올렸습니다 거기에 일본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증을 찾아낸 거죠 물증을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도 한 2, 30% 있습니다 어른 중에서 그 사람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한국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왜냐? 이념적 어떤 불만이 생기면 진실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죠 그런데 바로 그 천안한 폭짐을 일으킨 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더구나 북한이 사과를 했다든지 인정을 했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천안한 폭짐은 자신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면 어떤 결과냐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천안한 폭짐을 지시한 자 그리고 천안한 폭짐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니까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말했던 천안한 폭짐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겠구나 또는 의혹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더구나 이걸 가지고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들은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자 보라고 천안한 폭짐을 일으켰던 사람과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표했던 그 내용이 엉터리구나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자가 정말 테러를 일으키고 한국 수병 46명을 죽인 자라면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대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선전선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왜 무슨 원칙이 있느냐 북한팀이 평창에 참여하든 말든 그것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북한팀이 여기 참여 안 하면 신기록을 세울 사람이 한 다섯 명쯤 없어지는 겁니까 최고의 선수가 지금 북한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팀이 오면 선전선동 장소로 이용할 것입니다 남한의 종북 좌파세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완전히 선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심하면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팀이 안 와주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IOC 회원이니까 북한은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의무대로 와서 조용하게 스포츠 정신에 따라서 참가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을 복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자세로 이 회담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강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평창올림픽만 이야기하자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이산가족 이야기는 적당치 않다 지금 북핵 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철저한 대북 제재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회담은 맞지 않다 오로지 이것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북한 대표한테 확인하고 싶다 북한 대표는 IOC 회원으로서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느냐 IOC의 결정을 준수하느냐 그 답을 듣고 회담을 더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준수한다고 하면 좋다 다음 이야기 하자 그러면 참여하는 것은 당신들이 의무다 무슨 권리도 아니다 이걸 가지고 남한 정부 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참석하는 데 따른 경비 정도는 보조해 줄 수 있다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보조해 줄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내야 되고 두 번째 김명철과 천안한 폭침에 관계했던 어떤 인사와도 대화의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형사하고 살인범이 수배 중인 범인과 잡으러 다니는 형사가 같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회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메스터 안보보조관이 이야기 했던 대로 한국 정부는 저 술 취한 정부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변칙에 빠지면 일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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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